안녕하세요. 건양입니다. 오늘도 우리 히어로 소식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이 글을 하기 전에 저는 벌써 모기매입니다. 우리 히어로를 정말 사랑하고 히어로에게 사랑이라고 외치는 그런 우리 영웅시대가 참 많죠. 그래서 영웅한 사랑해. 영웅한 사랑해. 콘서트 현장에서 팬들의 가방을 살펴보면서 임영웅에 대한 애정을 알아볼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영웅시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. 3년 전 딸이 하늘나라로 갔어요. 그 이후 임영웅 팬카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정말 딸이 이미 몰래 가입했더라고요. 하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. 김숙과 송훈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글이 올라왔네요. 기자님이 이렇게 쓰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. 인생 굴곡없이 살아오신 줄 알았는데 팬들에게 임영웅의 의미가 상상 그 이상이다라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. 이 글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. 정말 안타깝고 이 모든 세상에서 정말 희노애락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임영웅을 만났고 히어로를 만나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영웅시대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히어로아리를 하는가 봅니다. 오늘도 이 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. 영웅시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우리 히어로 늘 응원합니다. 네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히어로에게 정말 팬이 된 영웅시대의 아 이 팬님 힘내세요. 정말 화이팅입니다. 그리고 우리 모두 히어로 사랑하며 응원하며 언제나 건행하세요. 오늘도 히어로 소식이었습니다. 우리 모두 건행, 건행하세요. 22 21 21